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형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저 보기 좀 별로 안좋아요. 이거 될게요. The Wiz King Solomon 이거 될게요. Hurricane Solomon shouted people. Solomon became a new king of Israel. Solomon loved gods and obeyed David. Solomon worshipped gods with a thousand animals at Gideon. Oh! 솔로운이 말했어요. 솔로운은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운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운은 다윗이 말하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다윗이 솔로운이 아빠에요. 그 다음에 Gideon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judge 소모venue 짝쓰. Now, Solomon loved him. People told him to do his dream toj~! Asking for anything you want Solomon. Solomon asked, God, I want to know what difference between right or wrong. Give all wisdom. God was pleased with his answer. Solomon didn't ask for a long life. He asked for wisdom. I will give you wisdom. I will make you rich. I will make you live long if you follow me. Solomon didn't ask for a long life. Solomon didn't ask for a long life. Solomon didn't ask for a long life.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말했어요 솔로몬 꿈에 말했어요 누가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뭐든 아무것도 다 이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솔로몬이 말했어요 나는 지혜가 나는 백성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리 갖고 싶은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서 깊었어요 솔로몬 오리였으면 숫자로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한테 기회도 주고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잘 따랐어요 One day two mothers came to 솔로몬 This is my baby, said one mother No, this is my baby, said another Oh, 갑자기 어떤 엄마들이 싸웠어요 Oh, 갑자기 어떤 엄마들이 싸웠어요 We live in the same house We both have babies One of the babies died during the night And she switched the babies Two mothers were good King Solomon said, bring me a sword The killmen were confused But they brought sword The king order The baby cut the living baby And give half to one and half to another 이 엄마 둘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했어요 이 엄마 둘 중에서 한 명이 이 엄마의 애기가 죽어서 한 명이 죽은 애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엄마의 한 명이 그래서 그러더니 그래서 엄마들이 솔로몬인데 갔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러더니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들이 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살아있는 애기를 반으로 잘라서 한 개는 이 엄마한테 주고 한 개는 이 엄마한테 주라 라고 했어요 Now the baby's real mother said I'm broken I don't get a baby Just give to the living baby to her Said the mother crying Good Said the other mother Said the other mother So King S로몬 God don't know Who is real mother 그 이러니 한 엄마가 말했어요 한 엄마가 정말 정말 애기를 반으로 자른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오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 그리러니 어 다른 엄마가 다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엄마한테 주세요 전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있어요 그래서 S로몬은 오 누가 범인자 이렇게 되었어요 도 gebracht Don't kill the baby των 이ames 그리더니 솔로몬이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애기를 죽이지 말라. 우리는 엄마한테 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일사한 사람들은 기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당한 게 있어요. 이거요. 블록몬 저 저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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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지혜. 뭐요. 내가 지금 스스로몬의 지혜. 잘 사원이 왜 지혜가 갖고 싶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이 잘 다 쓸 수 있도록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위해서 한 거예요. 저 말겠어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였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부자로 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엄청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과 말할 수 있죠. 근데 솔로는 너무 달랐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더 좋은 일이 벌어졌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썸기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아주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 바이 바이.